현대미술 사조 아는척하기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Vamos! 그 현대미술 사조 사실주의 크루베부터 이어지다가 크게 세잔이 현대미술 아버지로 평가받는데 세잔부터 해서 크게 야수주의와 큐비즘으로 나눠졌는데 이 계보가 초윤실주의에 거쳐서 비기약적인 추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추상 혹은 서정적인 추상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자유분방한 감상적인 추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약적 추상은 몬드리안 혹은 말레피치 같은 조형 언어가 강한 추상으로 나눠졌다 이런 표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쪽 계열이겠죠 추상표현주의면 미국에서 1940년도부터 유행했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언급했던 잭슨 폴락 그 중에 가을의 리듬 넘버 30 1950년도 작품인데 추상표현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 때 미국의 문화 선전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해줬던 화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잭슨 폴락이고 가장 유명했죠 지금까지도 엄청 유명합니다 미국 문화 선전사업 미국은 자유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학자 중에 한 분이 클레멘트 그린버그 기고문에서 추천 작가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잭슨 폴로, 마크 로스코, 빌럼 데 쿠닝 이런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넘버 1 제일 유명한 화가가 액션 페인팅으로 유명한 잭슨 폴락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사업 촉진국이라고 해서 이 화가들 벽화로 일을 되게 많이 줬어요 심오한 뜻을 가지고 그렸겠죠 그 두 번째 화가 여인 시리즈로 유명한 빌럼 데 쿠닝 이분 네덜란드 출신인데 나중에 국적을 미국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로버트 라우센 버그가 데 쿠닝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쿠닝도 알코올 중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식 추상표현주의로 엄청 유명했던 화가들 의문스러운 죽음을 많이 당합니다 좀 신기할 정도로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음모론 같긴 한데 되게 이상해요 이 죽음들이 쿠닝 그림 처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성의없게 그렇다는 생각이 일단 어쩔 수 없이 듭니다 잭슨 폴락은 그래도 요거 패턴으로 티셔츠 입으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너무 성의없이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림에 알코올 중독자 그린 것 같다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화가라서 이분과 비슷한 과가 있습니다 또 베프가 있거든요 약간 같이 노는 화가 고르키라는 화가를 이전엔 소개를 거의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아티초크에 입은 올빼미다 라는 제목의 작품 제목이랑 이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이렇대요 이분이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르메니아 출신인데 그 전쟁을 어릴 때부터 겪었나 봐요 그래서 전쟁 중에 그 대학사를 경험하면서 그 어릴 적에 그 트라우마를 그림으로 그렸다 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류의 맛그리기 기법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달리의 친구 중에 한 안드레 마송이 오토매틱 드로잉을 처음 시도하거든요 그거의 리메이크에요 솔직히 기법으로 따지면 이런 기법은 이미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시도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이 튀쳐 나온 거죠 이런 낙서들이 자신의 무의식을 표출한 거라고 보면 있어 보이죠 이분도 자신의 트라우마 이 어릴 때의 그 대학살 체험을 이렇게 무의식을 녹여낸다면 녹여낸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보더라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세 분 중에 덜 유명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잭슨 폴락이랑 쿠닝이 오히려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933년도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페드라 아트 프로젝트 미 연방 예술 프로젝트에서 제일 먼저 고용된 아티스트였대요 미국 예술 선전사업의 1순위가 처음에는 고르키 였는데 잭슨 폴락이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마크 루스코와 더불어서 좀 불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946년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재 때문에 그림 상당수가 소실됐고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목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목매달고 자살을 한 화가입니다 비극적인 인생을 사세요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말륜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잭슨 폴락 초기 작품이 이분과 많이 닮았다고 그렇군요 지금 떠올로는 잭슨 폴락 작품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너무 자유분방하세요 무식을 너무 마구 꺼낸 듯한 느낌 근데 그림 현재까지도 이 추상표현주의 화가들 그림과 경매가 항상 탑 10안엔 듭니다 어디 내놨다고 하면 크리스티 경매든 어디든 제일 비싼 아티스트 그룹이에요 이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애호가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마크로스코 마크로스코 그림 보면 울 줄 알아야 되죠 진정한 고수라면 팬데믹 2, 3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세계대전 못지않게 가까운 분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충격을 받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대다수 화가들이 전쟁을 직접 간접적으로 다 체험한 분들이잖아요 다다이즘이 탄생의 계기가 그거잖아요 전통 아름다움도 안전히 무시해버리는 사조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이 아니죠 이전과 그림은 근데 어차피 취향이라서 그 로스코 마크로스코 체플 가보신 분 계시나요? 거의 뭐 마크로스코 성지이잖아요 많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명상을 한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유대인 출신의 예일대 중태한 엘리트입니다 엄청 똑똑한 지식인 출신이에요 이분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영감을 받은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추구한 디자인 아이폰까지 이어지는 그 모던한 이런 미니멀리즘적인 이런 스타일이 마크로스코의 그림과 좀 결을 같이 하죠 마크로스코의 죽음도 의문사죠 이분 당시에 지인들이 다 그래 가족도 그렇고 절대 자살할 분이 아니다 그 갤러리 관계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갤러리 관계자들이 마크로스코 허락도 안 받고 그림을 거래했거든요 그 갤러리가 말보른가? 갤러리가 해외 거래만 담당하기로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미국 국내에 거래를 한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크로스코가 죽은 거예요 그 뒤에 갤러리가 마크로스코 작품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소상 끝에 결국에 가족들에게 작품이 수익이 나도록 승소를 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마크로스코의 작품들이 다 갤러리 관계자들 손에 다 갈 뻔 했죠 마크로스코 언제 한번 방송 찐득하게 한번 파야 되는데 맨날 미루고 있습니다 마크로스코 그림은 각자의 감상이라서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에 해당되지 않나? 바넨 뉴먼 이라는 화가 생면추상 마크로스코도 생면추상에 해당되죠 이분도 생면추상으로 보통 분류하는 것 같아요 추상표현주의 아트월드컵 서치할 때 별명을 지은 게 빨간 벽지에 흰띠 흰줄이라고 되게 제목 치운 것 같은데 유산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화가들만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다 유럽 미술이 숭고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는 게 너무 현실감각이 머물르면서 순수한 조형성 프레임 안에 미술을 구축하려는 맹목적인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약간 유럽이 너무 형식적인 것 따져 가지고 안 된다 숭고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미국 정부가 딱 좋아할 만한 말이죠 미국 국뽕 약간 그런 발언을 했네요 또 이런 말 보면 좀 정치적이지 않나요? 이분이 뉴욕시장 선거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숭고함 드립을 되게 많이 쳤고 대표적 안나이비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똑똑한 유대인 유대인 출신이 좀 있네요 이분이 영향을 받은 화가 중에 한 분이 제스퍼 존스 프랭크 스텔라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의문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음이 다들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이분은 약간 종교로 승화하는 종교와 좀 밀접한 약간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반엔유먼이 기독교적인 작품을 더 많이 했다고요? 근데 샤갈 같은 경우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주제로 그렸잖아요 이분도 약간 종교에 있어서 좀 관대한 분인가? 그건 모르겠네요 유대인인데 기독교에도 좀 관대한 그런 분이었을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앵포르멜 미국에 추상 표현주의가 있었다면 유럽에서는 앵포르멜이라는 사조가 생깁니다 사조라기보다는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앵포르멜 프랑스식 발음인 거 같은데 이게 비정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앵포르멜 운동에서 또 다른 경향 안에 또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시즘이라고 해서 앵포르멜 안에 속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시즘 저도 이번 시간에 배워갑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유럽 중심으로 일어난 추구상 회화의 경향이죠 이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표현주의 다다이점 초현실주의에 영향받아서 유럽에서 유행한 서정적인 추상 운동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뜨거운 추상 이 말 앵포르멜이라는 말은 1951년도 세계대전 이후에 있네요 프랑스의 평론가 미셸 타피에가 앵포르멜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대의 양대산맥이죠 스타일도 솔직히 결을 같이 합니다 미국에서 잭슨폴락을 중심으로 한 추상 표현주의 유럽에서는 앵포르멜 맞그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저렴한 발언이고 자유분방하게 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느낌 형태의 왜곡하고 역시 비슷하고 미국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보다 질감의 연구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잭슨폴락 같은 경우 싹으로 공허 페인트를 그냥 막 뿌리잖아요 이들은 여러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질감효과 캔버스가 되게 두껍고 그래요 엄청 에너지가 넘치는 격정적인 표현을 추구하고 그 대표 작가가 볼스 본명이 발음 되게 어렵다 오토 볼프강 슐체라는 분이거든요 가명으로 볼스라고 활동합니다 예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사진 작가이기도 해요 서정적 추상의 선구자로 많이 또 평가를 합니다 이분도 되게 아픔이 많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피신하고 감금도 당하고 그랬는데 무죄에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미국식 추상 보다는 형식이 좀 있어요 체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연체동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많이 그렸습니다 미국식 표현주의와 구별하기 위한 사초를 알고 계시다고 국제적인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 세계대전 이후에 제대로 미쳐버렸으니까 회화를 더 이상 아름답게 그릴 필요도 없고 이전과 더 다르게 가보자 근데 그 시작을 연구원은 독일의 표현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본격적으로 그림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때가 저는 그때로 보거든요 베르다쿤 수건이라고 아주 창의적인 표현을 하시네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십니다 볼스라는 종합 아티스트 또 유명한 분입니다 장 포트리에 라는 분 역시 프랑스 출신인데 영국에서 어린 시절 교육 받았고 1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했다고 좀 아파서 전역했다고 알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군에 붙잡혀서 감금됐어요 또 극적으로 탈출하고 그 트라우마 사람들 막 죽이고 확살하는 그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같은 포로들도 보고 그래서 인질 시리즈 인질 프로젝트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 보면 사람의 뇌 같아요 꼭 주제가 그렇지만요 이건 거의 추상이죠 사람의 머리 같지가 않아요 뇌라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글도 봤습니다 앵포르멜의 헝구자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작품 색채는 좀 다양합니다 인질의 머리 20번째 그림 시리즈 그림이 되게 많아요 이 시기에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한 화가도 있고 1차 세계대전으로 따지면 표현주의 화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면 1,2차 세계대전 다 겪은 화가들이죠 그런 화가들의 작품들입니다 이런 그림 그쵸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힘듭니다 감상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림 근데 제 솔직한 이야기를 그냥 해드리는 거죠 감상은 자기 각자가 하는 거고 뭐 같습니다 뭐 같습니다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간단한 그 시대적 배경 화가의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해 드린 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전부죠 그리고 그 시대에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런 거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미국 화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뭘 좀 그린 거 같네 이 정도? 사람 머리라고 하니까 이거 뭐 머리에 뇌를 그렸나? 구체적인 거 정도는 상상을 하게 만든 거 같아요 거미를 좀 좁혀주는 거 같아요 머리라고 하니까 그 머리 관련된 뭔가를 그 잔혹한 경험을 떠오르게 하니까 작가가 그림 그릴 때 감정과 감상자의 감정은 일치할수록 좋은 건가요? 더 이해를 한 것이 좋은 감상법인가요? 정답은 없죠 작가의 의도와 감상자가 받아들은 게 전혀 다를 때도 있고 그거를 즐기는 분도 있고 피카소는 오히려 그걸 즐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치 꼭 할 필요 있나요? 다르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작가 입장에서 작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해석이 엄청 심오해 그러면 더 기쁠 거 같은데요? 두 장의 작품이 그랬잖아요 자전거 바퀴 그냥 대충 만든 걸 갖다가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받아들은 사람이 막 심오한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분 장뒤 비페 아 발음 어려워요 이런 발음 와 비주얼 충격 엄청나요 이분 약간 바스키아과 같기도 하고 그래요 포티에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때부터 진흙모래, 석탄가루, 자갈, 유리조각, 끈, 지플, 석고, 자갈, 시멘트, 타르 온갖 재료를 혼합해서 유성 페인트와 석고 이런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질감효과가 뭔가 좀 달라요 막 그렸지만 시각적인 재미를 좀 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화가들이 추상 표현주의와 비교해서 그리고 이분의 그림 이분도 되게 자유분방 하거든요 검색하면 이런 스타일이 더 많습니다 아르브리라고 해가지고 가공하지 않은 원시적인 순수한 예술을 뜻하는 프랑스어라고 해요 이런 스타일을 만든 분이라고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방인의 대주교라는 작품입니다 이방인의 대주교 와인 도매장 집안 출신이고 한때 와인 사업을 해서 꽤 돈을 벌었대요 이제는 큐비즘 피카소의 후배 화가 후한 그리스 또 큐비즘의 또 다른 화가 페르낭 레제 초현실주의 화가 앙드레마손이랑 친구였어요 그들의 영향을 또 받았고 특히 앙드레마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앙드레마손이 인맥이 되게 넓거든요 호암미로한테 또 시인들 친구 소개시켜주고 자동기술법의 또 원조이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타일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의 또 패턴 디자인이기도 하고 자기 색깔이 좀 명확해서 인상 잔상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분 이 괴물 같은 얼굴 오래 가잖아요 이런 거 이 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 비주얼은 어디서 이전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영화 기생충에서 그 어린 아이 자화상 같은 거 그리잖아요 딱 이분 스타일 같던데요 미셸 바스키아 스타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도 별수님 말씀대로 좀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봤다라 했더니 장 디뷔페의 그림이었어요 기생충에 나온 그림이 바스키아랑 이분과 좀 약간 섞어 놓은 스타일이 그 영화에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품 비슷한 시리즈 재밌습니다 이거 약간 조형 설치미술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정도까지 할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hasta luego buenas noches 여러분 굿밤 되세요 fuera 접근 그녀의 위치에 모에